시간이 예정시험으로 한 5분이 지났지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상에 무대에 대한 단상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상에 무대석을 좀 앞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강력시 국가원로회와 자유시기 부산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본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로 미리 드린 식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차 참석하신 언론기관의 기자님들과 유튜버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성엽 장군 2주기 수목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행사에 앞서서 자유시민 부산연합 공동대표이신 이성구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